Q블록 동영상강의 베이직 네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SelectCase문, DoLoop, 그리고 조건 컴파일, 샵디파인, 샵인클루드, 끝으로 부프로그램 서브 및 펑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electCase문은 하나의 수식의 결과를 가지고 여러 개의 조건을 나누어 분리한 뒤 각각의 조건에 맞는 실행을 하기 위한 명령입니다. SelectCase라고 써준 뒤 수식을 써주고 이 수식의 결과값이 이 값하고 일치할 경우에는 이 명령으로 수행하고 이 값하고 일치하거나 이 값하고 일치하거나 이 값하고 일치할 경우에는 이 명령을 수행하고 이 경우에 모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Case Else문 아래에 있는 이 명령을 실행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SelectCaseA라고 하면 A 변수의 결과가 A 변수에 들어있는 값이 1일 경우에는 B에다가 재료를 넣고 끝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A의 값이 2일 경우에는 B에다 1을 넣고 A의 값이 3이거나 4일 경우에는 B에다 3을 넣고 이 경우가 세 가지 경우가 모두 아닌 경우에는 B에다 99을 넣는 그런 명령이 되겠습니다. 또 SelectCase문에 Ease라는 예약어를 사용해서 부등호를 쓸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A 변수의 값이 10보다 작을 경우에 Ease 부등호 써주고 10 써주면은 10보다 작을 경우에는 이 부분을 실행하고 100보다 클 경우에는 이 부분을 실행하고 이 두 가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 명령어를 실행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두 루프는 첫 번째 베이직 강의 시간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요. 여기서는 좀 구체적으로 두 루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루프는 조건식에 따라서 루프 안에 명령어를 계속 실행하는 그런 루프 구조가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두하고 루프만 써준다면 이 안에 명령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쪽에 여기서만 프로그램이 멎어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뒤에 파일이라는 명령어를 써주게 되면은 이 조건식을 검사해서 이 조건식의 내용이 참일 경우에만 이 두 루프 안에 있는 명령문을 수행하는 그런 루프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 파일문은 뒤에다 써줄 수도 있는데요. 뒤에다 써줄 경우에는 명령문을 한 번 수행한 뒤에 이 조건식을 검사해서 이 조건식의 결과가 참일 경우에 다시 루프를 수행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일말고 언틸이라는 명령어를 써줄 수도 있는데요. 이 언틸을 써줄 경우에는 언틸 뒤에 있는 이 조건식의 결과가 거짓일 때만 루프의 내용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언틸도 뒤에다 써줄 수 있는데요. 루프 뒤에 언틸을 써줬을 경우에는 이 두 안에 있는 명령어를 한 번 수행한 뒤에 이 조건식을 검사해서 이 조건식이 거짓일 경우에 루프를 다시 수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루프 안에 EXIT DO라는 명령어를 만났을 때는 여기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서 루프를 빠져나올 수도 있습니다. IF문은 베이직에서 가장 많이 쓰는 조건문인데요. 앞에서도 IF문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IF문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간단한 형태의 IF문은 이렇게 한 줄짜리 IF문입니다. IF 조건식이 나오고요. A가 0보다 작으면 Then 뒤에는 문장을 수행해라. B에다 재료를 넣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줄짜리 IF문에서도 ELSE를 쓸 수 있습니다. ELSE를 쓰게 되면은 A가 0보다 작으면 B에다 재료를 넣고 A가 0보다 작지 않으면 B에다 1을 넣어라. 그런 뜻이 되겠죠. 이렇게 한 줄짜리 IF문을 이렇게 여러 줄로 바꿔 쓸 수도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IF하고 A가 0보다 작으면 Then하고 한 칸 내려서 참일 경우에 수행할 명령어를 써줄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 줄짜리 명령어는 Then 뒤에 한 개의 명령어밖에 쓸 수가 없는데 이렇게 복문 구조를 썼을 경우에는 Then과 Endif 사이에 문장을 여러 개 넣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ELSE를 쓰는 경우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Then 한 칸 밑으로 내려 쓰고 그리고 참일 때 수행할 내용 그리고 ELSE를 써준 다음에 이제 거짓일 때 수행할 내용을 써주고 Andif로 이렇게 마감을 지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복문 구조를 쓸 때 중요한 점은 Then 뒤에는 명령어를 써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Then 뒤에는 반드시 블랭크 상태로 놔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ELSE IF를 쓰는 이 부문 구조도 있는데요. 앞에 거랑 똑같습니다. 단지 이제 또 하나의 조건식이 더 필요할 경우에는 중간에 이제 ELSE 그리고 붙여서 한 칸 띄지 말고 붙여서 ELSE IF를 다 붙여서 써주고 그리고 이제 조건식을 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Then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참일 경우에 수행할 내용을 이제 써줄 수 있는데요.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요. A 변수의 값이 0보다 작으면 이거를 수행하고 바깥으로 빠져나옵니다. 만약 A 변수의 값이 0보다 작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걸 수행합니다. 그래서 만약 A 변수의 값이 20보다 작으면 이걸 수행하고 바깥으로 빠져나오는데요. 이것도 아니다 할 경우에는 이 부분이 수행이 되겠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ELSE IF를 여러 개 반복해서 써줄 수도 있습니다. 이 숫자의 제한은 없고요. 그리고 IF문이 갖는 IF문 블록 구조가 갖는 또 하나의 장점은 중첩 구조가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IF문 안에 다른 IF문을 또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써주게 되면 이 IF문 안에 이 IF문이 들어간 현상이 되는 건데요. 즉 A가 0보다 작은 값일 때 이 부분을 수행하는 거니까 A가 0보다 작은 값일 때 G가 0보다 작은지를 체크해서 만약 G가 0보다 작으면 F에 0을 넣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이제 중첩된 IF문 구조라고 그러는데요. 이 한 줄짜리 IF문에서는 중첩된 구조를 쓸 수가 없는데 이렇게 복문일 경우에는 중첩된 구조를 쓸 수 있다는 게 또 하나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전처리기 명령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배우는 샵디파인 그리고 샵인클루드 그리고 조건 컴파일 이런 명령어들이 다 전처리기 명령어에 해당되는 건데요. 전처리기란 영어로 프리프로세서라고 합니다. 즉 컴파일을 하기 전에 미리 해주는 프로세서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디파인은 컴파일 하기 전에 문자열을 다른 문자열로 체환해 주는 프로세스인데요. 사용 방법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샵디파인이라고 써준 뒤에 문자열을 하나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자열이 뭘로 체환될 건지 두 번째 문자를 써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자열을 두 번째 문자열에는 공백 문자나 어떤 특수문자 또 숫자도 물론이고요. 이런 여러 가지 문자들을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소문자 구분이 없다는 게 베이직의 특징인데요. 이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한번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샵디파인 모터포트라고 낱말을 써주고요. 그 뒤에 숫자 4를 써줬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소스 중에 이 모터포트라는 부분이 나타나면 이 부분을 4로 바꿔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컴파일 할 때는 out 4,1로 컴파일이 되겠죠. 실제로는 소스상에는 모터포트 1으로 써주기 때문에 4번 포트가 모터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써줍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제 콘스트 명령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콘스트라는 것은 어떤 상수명을 정해주는 그런 기능인데요. 맞습니다. 이렇게 사용한다면 디파인과 콘스트가 같은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디파인 아래 부분을 보면 디파인이 어떨 때 더 장점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샵디파인하고 사운드아웃이라는 스트링에다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프리퀴시 아웃 한 칸 띄고 오 콤마까지를 할당해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소스상에서 사운드아웃이라는 낱말이 나타나면 이 부분을 컴파일하기 전에 컴파일하기 전에 프리퀴시 아웃 오 콤마로 바꿔주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프리퀴시 아웃 오 콤마로 바꿔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운드아웃 100은 프리퀴시 아웃 오 콤마 100으로 번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자열을 문자열로 바꿔주는 그런 기능을 한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러가지 편리하게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 배우게 될 전처리기 명령어 중에 샵 인클로드라는 명령어가 있는데요. 이 명령어는 컴파일을 하기 전에 외부에서 어떤 파일을 불러와서 삽입하는 기능입니다. 마치 그 자리에 원래 있던 것처럼 삽입을 하기 때문에 컴파일러는 소스를 그냥 유저가 작성해 는 소스인 줄 알고 그냥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자주 사용하는 서브루틴이나 어떤 부 프로그램 같은 것을 별도의 파일로 저장한 뒤에 인클로드라는 명령어를 써서 소스의 특정 부분에다가 다른 파일로 저장된 소스를 갖고 올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소스가 갖고 올 파일이 여러분들이 지금 작업하고 계신 폴더 안에 같이 들어있는 파일이라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파일명만 딱 써주시면 됩니다. 만약 다른 폴더에 들어있다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풀 패스 네임을 다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확한 위치에 가서 찾아올 수가 있으니까요. 다음으로 조건 컴파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 컴파일은 어떤 조건을 검사해서 컴파일을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좀 전에 설명했다시피 전처리기 때문에 메인 컴파일을 하기 전에 이 샵이프나 샵앤드이프를 먼저 실행을 해서 컴파일을 해야 될 것과 해야 되지 않을 것과 구분을 해냅니다. 그 과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콘스트를 정의한 상수의 내용을 검사할 수가 있습니다. 샵이프하고 이 위에다가 모델 NO라는 상수명에다가 O를 할당해 놨지 않습니까? 근데 샵이프하고 모델 NO가 사와 같냐라고 체크를 해서 만약에 같으면 로우 O라는 이런 명령어를 집어넣어라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조건 컴파일하고 일반 이프문하고 많이 헷갈리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주의할 점은 조건 컴파일은 앞에 샵이 붙고요. 그리고 뒤에 검사하는 이 이름이 반드시 상수명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수명이 올 수가 없습니다. 변수명은 컴파일을 할 때 그 변수의 내용을 읽어오거나 할 수 있는 것이지 프리프로세서 즉 전처리기는 컴파일하기 이전에 그 변수가 어떤 형인지 어떤 값이 들어있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처리기에서는 읽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콘스트 같은 경우에는 소스 상에 어떤 값이 할당되어 있는지를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에 전처리기에서 그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else if를 사용해서 그 모델 NO에 들어있는 값을 또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 한번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소스를 딱 하나를 작성을 해서 여러가지 모델에 적용을 하고 싶다 그런 경우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세탁기에 들어가는 어떤 컨트롤러를 만들었는데 그 세탁기가 소형, 중형, 대형 세탁기가 이렇게 세 종류가 있다고 치면 그 소형이냐 중형이냐 대형이냐에 따라서 어떤 모터의 스피드라든가 어떤 물을 처리하는 물의 양이라든가 그것만 살짝살짝 다르고 기본적인 기능은 다 똑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소스를 세 개를 작성을 해놓고 그때그때마다 뭐 수정사항 발생되면 세 개를 다 수정해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소스는 하나만 작성을 하고 그리고 모델에 따라서 바꿔줘야 되는 부분만 살짝살짝 바꿔주는 방법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조건 컴파일 기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모델 NO를 제가 이 부분을 0으로 바꿨을 경우에는 지금 이 부분이 번역이 되겠죠. 5번 포트가 로우가 됩니다. 만약에 모델 분을 이걸 5로 바꿨을 경우에는 컴파일 다운로드 할 때 이 부분은 번역이 안 되고 이 부분이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하기 전에 지금 다운로드하는 이 모델은 모델 0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0으로만 딱 바꿔주고 그 다음에 다운로드 하면은 자동적으로 이게 컴파일이 되고 모델이 5번이다. 그러면 여기를 5번으로 바꿔주고 다운로드하게 되면은 이제 이 부분은 컴파일이 안 되고 이 부분이 컴파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간단한 예를 든 건데요. 만일 모델 0일 경우에 처리해 주어야 될 사항이 많다거나 그리고 소스 곳곳에 여러 군데 있다거나 그럴 경우에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고쳐야 되는 그런 불편함을 해소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때그때 고쳐주다 보면은 잘못 입력하는 경우도 있고 엉뚱한 부분을 고치는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조건 컴파일은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조건 컴파일을 쓰는 방법 중에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요. 앞전에서 배운 그 샵 디파인 문으로 한 번 정의된 적이 있는 그런 문장인지를 검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샵 if def라는 그런 명령어를 쓰는데요. 만약 디파인 명령어에 의해서 로우 모델이라는 게 한 번이라도 정의된 적이 있으면 이 부분이 조건식이 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번역이 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부분이 번역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샵 디파인이라는 명령어 자체를 어포스트로피로 막아놨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문장 전체가 주성문이 됩니다. 즉 번역하지 않는 주성문이 되기 때문에 로우 모델이라는 것은 정의된 적이 없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부분만 컴파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없애주면은 그때는 이제 이 부분이 컴파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if def에서도 이제 else if 구조를 쓸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이제 else if def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정의된 적이 없는지 그 반대 조건을 검사하고 싶을 경우에는 if def는이 아니라 if and def는을 써주시면 됩니다. 동작하는 방법은 다 똑같은데요. if and def는 로우 모델이 정의된 적이 없으면 이 부분을 번역해야 하는 뜻입니다. 지금은 정의를 했으니까 else 뒤에 조건이 번역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else if 구조에서도 and def는을 쓸 수가 있습니다. 조금 복잡하게 느끼실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 나중에 실제 프로그램을 짜다가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그때 떠올리셔서 매뉴얼 같은 데를 참고하시고 프로그램을 지워놓으셔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습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렉트 케이스를 가지고 비교 문장을 작성해보세요. 일단 키블럭 스튜디오를 하나 띄우고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을 지우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콘서트 디바이스를 집어넣었고요. 셀렉트 케이스문을 작성을 해보라고 했으니까요. 일단 팀 a라는 변수에 2라는 값을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셀렉트 케이스문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a 변수의 값을 조사해서 만약 이게 1이면 1112를 한번 표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일 경우에는 이렇게 2를 표시를 해보고요. 만약 3일 경우에는 3333을 표시해보도록 하고 해당되는 게 없을 때는 case else일 경우에는 기버그 else라고 한번 표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에는 end 셀렉트를 반드시 붙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명을 하나 적어줘야 되고요. 저장을 해놓고 실행이 됐습니다. 지금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a의 변수 값에다가 2를 넣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디버그 창에 2, 2, 2, 2가 표시가 된 것입니다. a에다가 딴 값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엉뚱한 값을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실행을 되면 else라는 값이 표시가 됐죠. 왜냐하면 여기서 else라고 표시를 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셀렉트 케이스 문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 define이라는 문장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efine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cx라는 낱말을 디버그라는 낱말로 바꿔라. 이렇게 한번 명령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디버그를 쓰이는 부분에 가서 디버그 대신에 cx라고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제대로 실행되었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대로 실행이 됐습니다. a에 있는 것을 딴 값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이번에는 1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1111이 제대로 표시가 됐죠? 이렇게 되는 이유는 cx라는 부분을 실제 컴파일을 하기 전에 디버그로 바꿔주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에 의해서 그리고 define을 쓸 때 주의할 점은 define의 이 정의된 문자를 이미 베이직에서 쓰고 있는 예약으로 쓰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go2라든가 이건 이미 베이직에서 쓰고 있는 명령어니까요. 아니면 뭐 서브라든가 이런 거는 베이직에서 쓰고 있는 명령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사용하면 안됩니다. 이 부분은 전혀 새로운 지금까지 써본 적 예약으로 선언되지 않았던 그런 명령어를 써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define에 대해서도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조건 컴파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cx라는 부분이 정의된 적이 있기 때문에 if define cx cx라는 부분이 위에서 정의를 했기 때문에 cx를 정의를 했는지를 검사하는 이 부분을 여기다 집어넣고 이걸 좀 아래쪽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cx가 선언이 된 적이 있으면 a에다 e를 넣어라 이렇게 해서 end 끝까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분이 번역이 되기 때문에 앞에서 e를 넣었지만 다시 e를 넣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행이 됩니다. 자 e가 나왔죠. 이번에는 이걸 갖다가 end define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cx가 define 된 적이 없으면 이 부분을 번역을 해라 라는 뜻인데 지금은 정의가 된 적이 있으니까 이 부분이 번역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a에는 1이 들어간 상태로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부분만 실행이 되겠죠. 자 보시다시피 1111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건 컴파일까지 다 실험을 해봤는데요.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메뉴를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부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 프로그램은 큐블록 베이직을 쓰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독립된 형태의 서브루튼이나 또는 유저 정의 함수를 부 프로그램이라고 부릅니다. 이 부 프로그램의 반대 개념은 뭡니까 반대 개념은 메인 프로그램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작성했던 이런 부분들은 다 메인 프로그램이 됩니다. 그리고 메인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다 작성을 하셨을 때 end라는 명령을 써주시면 end 뒤에 오는 부분은 다 부 프로그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end 명령을 써줘야 된다. 그리고 부 프로그램은 end 뒤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부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장점이 무엇이 있느냐 부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프로그램이 구조화되고 구조화라는 얘기는 좀 더 알기 쉽게 블럭블럭 단위로 나눠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루틴 및 함수의 세부 기능을 그때그때 생각할 필요 없이 인수, 즉 파라미터의 사용법만 알면 되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하게 프로그램 소스를 작성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떤 함수나 어떤 서브 루틴을 하나의 블랙박스로 생각을 하고 그냥 단순히 호출만 하면 그 블랙박스 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은 신경 쓸 필요 없이 그 결과만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 프로그램이 굉장히 필요한 어떤 구조화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한 기능인데요. C 언어를 많이 사용해 본 적이 있다고 하시면 아마 금세 이해를 하실 겁니다. C 언어는 함수 단위로 모든 루틴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메인 루틴까지도 하나의 함수인데요. 그런 함수가 하나의 단위가 돼서 그 함수 안에 있는 내용은 신경 쓸 필요 없이 함수의 파라미터만을 가지고 호출, 호출, 호출해 나가는 그런 순서로 프로그램을 작성해 나는 게 바로 C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C로 작성한 프로그램은 상당히 구조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데요. 이 큐블록 베이직에서도 부 프로그램을 이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C 언어에서처럼 그런 구조적인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부 프로그램 사용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k를 인테저형으로 선언을 하고 sum이라는 그런 함수를 한번 호출을 해본 것입니다. 그리고 파라미터로는 100,200을 넣어둔 것이죠. 그래서 그 sum이라는 함수가 어떻게 선언이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end를 적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end 뒤에 function이라는 예약어를 적어주시고 그리고 함수명을 적어줍니다. 그리고 괄호 열고 첫 번째 인수에 대한 어떤 내용들 인수명 그리고 그 인수의 변수형을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콤마 찍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수에 대한 인수명과 인수형을, 변수형을 적어주셔야 되고요. 끝으로 괄호 닫고 뒤에 적어주는 이 변수형은 뭐냐면요. 이 함수의 변수형입니다. 왜냐하면 function 부 프로그램은 어떤 값을 리턴을 하는 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부 프로그램 명의 어떤 형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sum이라는 부 프로그램이 인테저 값을 리턴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롱형으로 바꾼다고 할 경우에는 이 sum이라는 부 프로그램이 롱형을 리턴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을, 본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내용은 a라는 인수값과 b라는 인수값을 더해서 그 결과를 sum에, 이 sum은 뭡니까? 부 프로그램 명이죠. 부 프로그램 명에다가 그냥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end function을 만나면 함수가 종료가 되게 되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이 두 인수의 합한 값이 이 함수 자체의 리턴 값이 되기 때문에 k에는 100하고 200을 더한 300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방금 설명드리는 게 이제 그 펑션형 부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예제고요. 이 밑에 있는 건 이제 서브형 부 프로그램입니다. 서브형 부 프로그램은 대부분 내용은 똑같습니다. 단지 다른 점이 있다면 그 리턴하는 반환하는 값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적어주는 부분이 없고요. 그리고 변수명, 그러니까 함수명에다가 집어넣은 어떤 값을 넣는 그런 절차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 프로그램을 호출할 때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떤 변수에다가 그 값을 할당하는 그런 개념으로 호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명령어처럼 그 부 프로그램 명을 그냥 써줍니다. 써주고 인수가 있다면 인수를 한 칸 띄고 적어줍니다. 만약 인수가 두 개일 경우에는 이제 콤바 찍고 계속 인수를 써주고 여기다가 이제 그 인수에 대한 어떤 이름과 함께 변수형을 적어주면 되는 것이겠죠. 지금은 이제 하나만 해줬으니까 이제 하나만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그냥 마치 고서브로 서브루틴 콜하듯이 일로 콜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안에서 보시면 또 변수를 또 하나 선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dt라는 변수를 인터제형으로 또 선언을 해서 그 여러분 여기서 전달한 10이라는 값이 이제 t라는 변수를 전달했지 않습니까? 이 t만큼 그 fornext를 그냥 헛바퀴를 둡니다. 아무것도 내용도 없이 그렇게 되면 뭡니까? 즉 딜레이를 해주게 되겠죠. 시간만 딜레이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end 서브를 만나면은 이 서브루틴을 종료하고 그리고 이제 메인으로 복귀가 되는 건데요. 지금 이제 간단하게 부 프로그램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또 어떻게 쓰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문법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브라는 걸 부 프로그램을 선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앞에 서브라는 예약을 적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부 프로그램 명을 써주셔야 됩니다. 이 부 프로그램 명은 예약어를 쓰시면 안되고요. 그리고 숫자가 앞에 오셔도 안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영문자로 시작하는 255 이내에 그런 낱말을 한번 작명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변수명이나 라벨명 결정하시듯이 그런 식으로 하나 작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수가 있을 경우에는 괄호를 열고 인수에 대한 어떤 인수명과 데이터형을 나열을 해주시면 되고요. 인수가 없을 경우에는 그냥 빈 괄호만 이렇게 하나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수를 하나만 쓰셔도 되고 두 개 쓰셔도 되고 여러 개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 프로그램 내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변수를 선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언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메인 프로그램에서 선언하는 것처럼 딤 해주고 한 칸 띄고 변수명 쓰고 한 칸 띄고 as 그리고 데이터형 써주시는데 데이터형은 인텨저형이나 롱형, 싱글형, 스트링형 아무거나 다 써줄 수 있는데 단 배열은 부 프로그램 내에서 선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배열은 반드시 메인 프로그램에서만 선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서 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부 프로그램에서 실행할 명령어를 안에다 쭉 써주시면 되고요. 만일 그 엔드 서브를 만나기 전에 그 서브 프로그램을 중간에 종료를 해야 되겠다 할 경우에는 exit 서브 명령어를 써주시면 됩니다. 지금 앞에 제가 예로 들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여기 표시를 해봤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서브 그리고 딜레이 short라는 부 프로그램 명을 하나 적어주셨죠. 그리고 이제 인수에 대한 그런 이름을 작명을 해주시고 인수에 대한 어떤 데이터형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안에서 어떤 하나의 변수를 또 선언을 하고 그리고 이제 명령문에 해당하는 부분이 오고 끝났을 때 엔드 서브가 오는 것이죠. 펑션이라는 구조는 앞에 서브 구조랑 거의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맨 끝에 이 펑션 자체에 대한 변수형을 또 선언을 해줘야 된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반드시 그 부 프로그램 명에다가 어떤 값을 할당하는 부분이 한 번은 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리턴할 때 어떤 값을 가지고 리턴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sum이라는 그런 펑션을 인텨저형으로 선언을 하고 그리고 그 sum이라는 값에 어떤 값을 할당을 하는 그런 부분이 바뀐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호출을 할 때는 이 펑션형으로 정의한 부 프로그램을 호출할 때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식의 일부로 즉 어떤 수식의 요소로 써주셔야 됩니다. 근데 서브형일 경우에는 수식의 요소로 써주는 게 아니라 마치 명령어처럼 바로 문장 첫 번째 줄에서 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써주는 것이죠. 그래서 호출할 때도 괄호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보통 이제 서브형에서는 괄호를 안 써줍니다. 펑션형에서는 괄호를 반드시 써주죠. 자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명백한 차이점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개념인 전역변수와 지역변수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전역변수는 이제 프로그램 전체에서 사용하는 변수 즉 메인 프로그램에서 선언한 변수를 말합니다. 그리고 지역변수는 해당 부 프로그램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변수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부 프로그램 안에서 딤 명령어로 선언한 변수는 모두 지역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지역변수는 이 부 프로그램 안에서만 쓸 수가 있고요. 다른 부 프로그램에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반면 전역변수는 메인 프로그램 엔드 명령어를 만나기 전에 있는 부분이 메인 프로그램이라고 했죠. 메인 프로그램에서 선언한 변수가 전역변수인데요. 이 전역변수는 메인 프로그램 안에서 물론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부 프로그램 안에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다른 부 프로그램 안에서도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부 프로그램 안에서 쓰이는 전역변수명을 선언을 해주실 때 주의할 점은 이 명칭이 전역변수명칭과 중복이 되어선 안됩니다. 여기서 a를 선언을 했는데 이 안에서도 a를 선언하면 안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같은 명칭이 중복되었습니다. 라는 에러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는 전역변수로 사용하지 않은 그런 엉뚱한 이름을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 서브 부 프로그램이 여러 개 있을 경우에는 부 프로그램 내에서는 같은 이름을 써줘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밑에 다른 부 프로그램이 있을 경우에 그 안에서는 dim, dt, as 해서 또 선언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전역변수명하고만 겹치지 않으면 되는 것이죠. 지역변수명끼리는 겹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수로 사용된 이 부분도 엄밀히 따지면 이 부분도 지역변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에서 여기서 t는 있고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지역변수니까요. 그리고 지역변수는 이 함수가 호출이 될 때 생성이 됐다가 이 함수가 역할을 끝나고 리턴이 될 때 없어지는 그런 생성 및 소멸이 반복되는 그런 스택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역변수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대로 만약 100바이트를 사용했다 하면 100바이트의 기업공간을 항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변수는 기업공간을 항상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함수가 호출될 때만 기업공간을 차지하고 있다가 함수의 역할이 끝났을 때 그 기업공간을 다시 반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메모리 공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수를 전달하는 방법에 있어서 또 여러분들이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delay shot하고 10이라는 인수를 전달했지 않습니까? 그 인수가 이 t라는 인수명에 저장이 되겠죠. 보시는 것처럼 부 프로그램 호출 시 전달되는 인수는 그 값만 전달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 프로그램 내에서는 인수의 값을 변경을 해도 본래 값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 이해가 안 되신다고요? 이 프로그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메인 프로그램이고 이 부분은 부 프로그램입니다. 자리가 모자라서 제가 여기 있는 걸 좀 옮겨놨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a라는 변수를 전역 변수로 즉 인터저형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a에다 100을 넣었죠. 그리고 addd10이라는 이런 부 프로그램을 여기서 호출을 했습니다. a라는 변수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호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p a에는 a의 값이 저장이 되겠죠. 근데 이 p a의 값을 이 안에서 바꿨습니다. 플러스 10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100을 a에 넣어서 그 a의 값을 전달을 해서 여기서 10을 더했기 때문에 뭡니까? 110이 됐겠죠. p a의 값에는 110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a의 값은 어떻게 됐을까요? a의 값에도 110이 들어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뜻입니다. 인수의 값을 바꿔도 본래의 값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여기에 a가 써있다고는 하지만 전달이 될 때 한마디로 내용만 전달이 된 것이지 여기서 이걸 바꾼다고 이것까지 덩달아 바뀌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에 디버그 dc a를 표시했을 때 110이 표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100이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전역변수 a와 지역변수 p a는 서로 다른 기억 장소입니다. 앞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이 안에서 선언되는 인수나 변수는 스택형 구조로 함수가 호출이 될 때 생겼다가 함수의 역할이 끝나면 사라지는 그런 변수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서로 다른 기억 공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걸 바꾼다고 해서 이 부분까지 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배열과 부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배열은 전역변수로만 선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 프로그램 내에서 배열 선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부 프로그램 안에서 b 가로 열고 10 가로 닫고 이런 식으로 배열을 선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선언하게 되면 에러가 발생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여러분들이 많이 실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 프로그램에 대한 인수로 배열 전체를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A라는 배열을 선언을 하고 ADD10을 호출을 했는데 변수명만 적어줬어요. 그 배열명만 적어줬지 않습니까? 그 가로 없이 벌써 여기서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이런 식으로 배열을 선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부 프로그램 내에서는 배열 선언이 불가능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이 루틴은 실행이 되지 않고 에러가 발생하는 루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열을 쓸 때는 반드시 전역 변수로만 선언을 하고 써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번 부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작성한 프로그램이 부 프로그램을 사용한 예가 되겠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a라는 변수와 k라는 변수를 인터지형으로 선언을 하고 그리고 a에는 100을 넣고 add10을 호출을 했습니다. a라는 값을 가지고 그러면 호출이 됐습니다. 일로 호출이 되면 p, a에는 100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p, a에 있는 값에다가 10을 더해서 add10에다 집어넣으면 이 함수에 대한 반항값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k에는 110이 들어가 있겠죠. 그런데 k에는 110이 들어가 있고 그러면 a에는 그냥 100이 유지가 되고 k에는 110이 들어가 있는 것을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음표를 하게 되면 어떤 값이 표시가 되는지 볼 수가 있으니까 이 앞에서도 물음표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a는 100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k는 이 함수로 호출한 결과값을 저장하고 있으니까 a에다가 100에다가 10을 더한 110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함수로 호출했을 때 인수로 전달된 값이 그 값만 전달되는 것에 대해서 유의를 해주시고요. C언어나 다른 비주얼 베이직 같은 것을 써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다른 비주얼 베이직 같은 경우에는 레퍼런스에 의한 인수 호출이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값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주소를 전달을 해서 이 안에서 p, a를 바꾸면 이 값도 같이 덩달아 바뀌게 되는 그런 구조가 가능한데 큐블록에서는 그런 구조를 쓸 수가 없습니다. 원천적으로 쓸 수 없게 막아놨고요. 오로지 값만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초호자분들이 흔히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변수명, 인수명을 정의할 때 이 이름하고 같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 헷갈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요. 절대 같게 해주면 안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미 사용된 언어가 중복돼서 또 사용이 됐다는 식의 에라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다른 이름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이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함수를 호출할 때 그 순서가 중요하지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함수의 경우에는 파라미터가 하나밖에 없지만 파라미터를 제가 한 3개 정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파라미터가 3개짜리 함수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그거에 해당하는 어떤 그 함수를 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함수를 호출할 때 a의 값은 첫 번째인 p a로 들어가고 두 번째 값은 두 번째인 p b로 들어가고 세 번째 값은 세 번째인 p c로 들어갑니다. 즉, 순서가 중요한 것이지 이 이름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름은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거나 작명을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간혹가다 이제 여러분들이 초보자들이 짜신 프로그램들 저희한테 회사 저희 회사로 보내줘서 저희들이 읽어보면은 간혹 이런 실수를 번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고서브라는 명령을 배우셨죠. 어떤 서브루틴을 호출하는 명령입니다. 사실 이런 부 프로그램이 기능이 지원되는 베이직에서는 이 고서브라는 기능을 거의 쓸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서브로 선언을 해서 쓰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이걸 간단하게 쓰기 위해서 조금 더 편리하니까 고서브라는 명령을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고서브 A, B, C에 놓고 서브루틴을 여기다 작성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되면 동작이 되지 않겠냐 여기서 실행을 시켜보면 에러가 납니다. 반드시 메인 루틴 안쪽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에러가 나는데요. 이 부분이 여기 있으면 안되고요. 엔드 앞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서브로 할 때 주의할 사항은 또 뭡니까? 전번에 한번 설명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여기서 프로그램이 쭈루룩 내려오다가 고서브를 한번 콜하고 리턴을 하면은 그 밑으로 오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그 밑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프로그램은 폭주를 하게 되고 많은 프로그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그런 종착지를 좀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걸 콜하고 와서 일로 왔을 때는 여기서 머물러 있어야지 다시 일로 넘어가게 되면 고서브 없이 리턴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돌아갈 곳도 없는데 리턴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프로그램이 폭주가 되고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적어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동영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